현장 터크쇼 택시! 현장 터크쇼 택시! 오늘 날씨가... 아, 정말 봄봄 봄봄 봄봄입니다. 오늘 나오실 분들 말이죠. 이 날씨만큼이나 화사하신 봄의 전령 같으신 두 분 나오십니다. 누굽니까? 뭐, 몸매 쓰러집니다. 피부? 빙판이에요. 유문의 박한빈씨입니다! 우리 어디에 왔어? 오케이! 택시처럼 예쁘게 놔주던 거야! 걱정 마. 아, 이번 거 진짜 다르다. 아, 귀차이 너무 많이 나는데? 맞춰줄게. 운동화 시키려는 거. 이거 언니 운동화를 해서 캐주얼이야. 이거 어떡해, 저 언니 뭐 운동화지. 진짜. 네가 운동화를 신었다가 벗었다야. 도저히 이다리로는 터면 내가 신을 수 없겠구나. 안에 구멍 넣어서 신으면 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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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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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안녕하세요. 안의 알기로 봐요! 안의 알기로 봐요. 안의 계신! 아니, 이리, 다. 뭐라고. 네, 이리, 다. 안녕! 드라마를 그렇게 많이 찍고 영화를 그렇게 많이 찍고 예능을 그렇게 많이 하신 분들이 왜 이렇게 떨어오요? 예능도 오래간만이고요 워낙 돌발질문이 이 영화 풀잖아 그래서 정말 어제도 잠을 거의 못 자고 온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기사님이 돌발질문을 담당하면 제가 포장 담당이에요 아 정말요? 나쁘게 포장하시면 안 돼요? 한재 씨는 아직도 굳어있어 그래도 유리네 씨는 좀 떨어져 그래도 너희들이 유머도 하시는데 다리만 떨고 있잖아요 이에는 긴장 안 하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가 봤을 때 굽 때문에 그런데 굽 때문에? 이게 몇 세치 굽이에요? 좀 10cm 넘은 것 같아요 12정전인가 우리 한 명씩은 별이가 말라서 별은 굽신 껐습니다 별이 씨가 더 떨고 한 마디를 못 해 저는 질문하면 대답은 잘해요 그런데 물음표 없는데 먼저 말하기가 좀... 포장해서 워낙 들어갑시다 아니 나는 진짜 많이 긴장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뭐 드레스 같은 거 입고 나오시겠다 여배원이 그런 상징적인 게 있잖아요 어 캐시 타는데 불편하잖아요 아니 그런데 나는 너무 놀란 게 여대생 같은 거야 왜? 그리고 진짜 천하의 윤은혜 씨와 천하의 박한별 씨가 있는데 정말 동네 남자에서 서너 명만 알아봐 그래요? 야 그래요? 누나들 좋아해요? 네 한달이구나 은혜 누나 좋아해요? 네 이리 와서 악수하고 봐요 악수만 누나한테 하고 싶은 말 아 너무 예뻐요 아니 누굴 보고 얘기하는 거야 어떤 누나? 두 분 다 두 분 다 두 분 다 두 분 다 두 분 다 두 분 다 두 분 다 두 분 다 타죠? 네 세 분 다 세 분 다 네 네 네 아 집에 가세요 아 집에 가야지 아 애들은 거냐 재밌는 거 큰일 났다 재밌는 이미지가 되면 안 되는데 이게 너인가 봐 난 이 재밌는 거 봐 꼭 그런가 봐 난 좀 많이 안 돼 아니 정말로 저런 애들 보면 나는 진짜 생일단 속이 있잖아 당황스럽을 때가 엄마가 사인받아, 사인받아, 이영자 씨한테 사인받아, 그런데 누구예요? 할 때. 길 진짜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요. 윤은혜예요. 윤은혜예요? 라고 물어보면, 연룡도부터 해야 될지. 이렇게 얘기해요. 무의시죠, 우리 이렇게. 멀리 갈수록 화면이 되게 잘 나와요. 저희가 왼쪽이, 저희가 오른쪽을 좋아하거든요. 그럼 바꿔요, 둘이. 딱 앉은 거예요. 좋다, 좋다. 괜찮아요. 정면이 여기 또 있을지 몰라요. 이건 든 건 은혜 찍은 거거든요. 윤은혜씨가 앉았던 자리, 저기 흠핀 씨가, 흠핀 씨가. 어우, 정면! 어우, 정면! 흠핀 씨가 앞에 앉고, 내가 고개 앉아 있었어요. 아, 진짜요. 그 방송을 못 받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아쉽네요. 여배우들도 또 좋아하는 배우가 있어요, 그렇게? 그럼요, 드라마 보면서 빠지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 배우를 좋아한다기보다, 그 역할의 역할인 걸 보면 너무 멋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니, 그러면 진짜, 그러면 최근에 윤은혜씨가 드라마 보면서 빠진 남자 배우. 최근에 영화만 찍어서요. 저희가 이렇게 드라마를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 근데 현빈은 왜 이렇게 좋아해요? 어, 난 다, 난 다짐해요. 난 다짐해요. 난 다짐, 열심히, 차량 안 열심히 했어요? 윤은! 네, 저희. 너 왜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네. 그럼 한별 씨는 누구, 누구 좋아해요? 저 현빈 씨요. 아, 현빈 씨. 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네. 아니, 전 진짜. 넌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같은 배우로서, 배우로서 좋아할 수도 있는 것이 충분히. 맞아요, 네. 저도 현빈 씨 좋아합니다. 그래요? 네. 현빈 씨가 결혼하지 않으면 난 한다. 아, 그건 아니고요. 같은 인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어, 진짜? 네. 그럼 어떤 사람이 좋아해요? 어떤 사람이 좋아? 그러니까 매력 있는 분이 좋은데, 너무 잘생기면 불안할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맞아. 여배우들도 이런 생각을 해내구나. 아, 근데 정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택시 타는 소감이 어떠세요? 아, 근데 진짜 편하다 타니까, 오히려. 아, 순차감 못해요. 왜냐면 다른 예능 프로그램은 정말 이게 뭔가 부담스러운 잖아요, 자료 자체가. 그렇죠, 그렇죠. 여기는 택시라서 그런지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들 무장해제를 시작해요. 왜냐면 다들 저희들 뒤통수 보고 얘기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불편함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저 이 편안함이 뭐가 더 무서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많은 것도 얘기하고 끔. 그렇죠. 지금 이렇게 잘해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야. 저희도 얘기할까요? 이서준 오빠랑. 또 한 났어요. 매번.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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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많이 많이 한 거 처음 봤어요. 추석질을 했어요. 이런 거 알려주신 거죠? 일단 두 분이 요즘 가장 재미가 이 트위트라면서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면 트위스 나온다고 미리. 시금하셔도 돼요. 시금하셔도 돼요. 시금하셔도 돼요. 시금하셔도 돼요. 별이랑 같이 뚝씩 나눠. 그래.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할게요. 아니. 그런데 윤은혜 씨는 셀카로 유명하잖아요. 윤은혜 씨는. 그런데 제가 사실은 한 달에 한 두 번을 올려요. 정말 많으면 2주에 한 번, 1주에 한 번 정도 올리는데 제가 팬서비스 차원에서 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니까 그게 이슈가 돼서 좀 자주 올리는 것처럼 보여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데 되게 용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쁜 각도에서 찍어서 그런 것만 올리잖아요. 그런데 윤은혜 씨는 얼굴이 방금 일어나서 퉁퉁 비웠어. 나는 어쩌냐, 나는 새벽을 먹고 자는 그런 여배의 얼굴을 하도 그걸 올린 거야. 하도 이상하게 나올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날까지 예쁘게 나와서 그래서 올린 거지 사실 실패한 적도 많이 있고요. 사실 욕 좀 많이 먹었죠, 윤은혜 씨는. 어디든 이런 거 올리냐고, 오늘 여자들이. 정말요? 그렇지 않았어? 항상 호응이 좋았던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좀 좋아해 주셔서 사실 윤은혜 씨, 긍정적이다. 자기 좋은 것만 봐.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이 아셔야 될 때 이 기사님은 그냥 툭툭 한 번 던져봐요. 아, 그래요? 던져보니까. 괜찮은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좋아해 주시는 분들은 얘기를 더 많이 들어봐주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이렇게 촬영을 하다가도 우리 기사님이 좀 챙기거든요, 제가? 네. 그런데 오늘은 챙기고 싶은 생각이 이만큼 들어요. 나도 챙김 받고 싶지 않아. 나도 현빈하고 같이 애와 한 여자야. 침도 못 봤어요, 이렇게. 애와 한 중에 침이 튀겨가지고. 너무 재밌게 봤어요, 현빈 씨 나오실 때. 아, 나 현빈 눈빛에 녹았잖아. 엄마, 언니가 뭐라고 그랬어, 진짜. 진짜 태어나서 인터뷰하다가 내가 입냄패가 날까 봐. 아, 언니가. 아니, 그날 진짜 난리도 아니었어요, 난리도. 아니, 제가 언니여도 되게 떨렸을 것 같은 게, 현빈 씨가 이렇게 언니가 얘기할 때 이렇게 쳐다보시잖아요. 저희 누나 때는 눈을 보고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흘려서, 흘려서 그런 건 아니에요? 뭐 해, 구나? 그렇게 바라봐. 그게 여자를 떨리고 할 것 같아. 공감했었어, 나는. 언니는 애간장이 다 먹었어. 아, 정말 이 양반들 정말. 한별 씨도 하나 얘기해줘. 한별 씨도 영화하면서 상대 역도 좋고. 뭐 하면서 내가 혹시 나처럼 떨려 본 사람. 보통 남자 배우든 분들이랑 찍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좀 만취해진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막 그런 설레인 떨림은 없는데 대신에 이제 서진 오빠, 이사진 오빠랑 뭐 드라마를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과는 진짜 단점을 똑같은 스타일이거든요. 아, 아. 그래서 떨렸어요, 매번. 어, 설레여서가 아니다. 털이 있지만. 막 이런 거 있죠. 되게 놀려요. 야, 너 연도하고 와. 어머, 여배우들한테도 이 털 지적을 하는구나. 어. 네, 네. 은혜 씨는요. 떨리게 했던. 병황에서 친구랑 일본에 갔다가 넘어오는데 경호 같은 분이 너무 멋있게 생긴 거예요. 너무 잘생겼다. 이러고 있었는데 차승환 선배님인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그때 정말 저도 모르게 진카트를 끌잖아요. 바로 뒤로 백했던 기억이 있어요. 어. 나도 그 차승환 씨랑 슈퍼, 응? 어디서 만났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분이 딱 불러가지고 딱 돌아왔는데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것만 했잖아. 미친 존재감. 미친 존재감. 이렇게 돌아오고 천천히 갔어. 너무 얼굴 보는 게 부끄러워서 카리스멘트 지금. 오늘 어떻게 세 분이서 지금 하실래요? 예, 예. 근데 나는 두 분이 오늘 또 얘기하면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사실 탁 터놓고 얘기한다면 어차피 영화 때문에 나오신 거고 택시에. 아, 그래요? 영화 때문에 나온 거예요? 영화 때문에 나온 거예요? 아, 그것도 모르셨더라고요. 정말 이러니까 저희가 질문을 안 봤죠. 미니, 미니 블랙. 미니 스커트? 뭐라고요? 아니, 저희 팬분들 중에 스커트라고 하시네요. 스커트라고 하시네요. 스커트. 제가 잘 모르는 지시니까 이런 식으로 보내신 분이 있었는데 그거랑 비슷한 거 같은데 지금. 제가 뭘 왜 모르겠어요. 제가 왜 모르겠어요 그걸. 아니, 저는 두 분이 모르셔. 정말 하나요. 나 진짜 한 번 찍어 진짜.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나와가지고 영화 얘기하면 뻔히 사람들한테 속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놀러 왔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남의 집에 뭐 빌리러 가서 가자마자 홈이 줘요 이러면 식사를 하셔야 돼요.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건강하네요. 깔끔하다. 이런 거 하는 다음에 나중에 물어보는 거잖아. 홈이 있나? 그러니까 오늘은요. 택시에 노래야! 택시가 좋아서 나온 것처럼 하다가 네, 네, 네. 살짝 요즘 날씨가 돼서 영화 보면 좋은데 그때 내려와야 되는 거지. 영화 얘기 안 해도 될 거 같아. 죄송합니다. 사실은 영화 찍고 두 분은 되게 많이 친한 걸 느끼는 거 같거든요. 진짜 친해진 거 같아. 어느 정도 친한지 저희가 그냥 즉석에서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박한별 씨가 윤은혜에 난 윤은혜는 친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알고 있다. 저희가 얘기할까요? 스스로가 얘기해보죠. 우리가 필요가 없었어. 아니 억지로 내 질문만 해보고 머리만 아프고 머리 되게 아팠고 약 먹어야 되겠다. 솔직히 나는 지금 카페 찬다라고 정신이 없다. 카페 찬다라고? 아니 카페를 왜 찾으면 돼? 나 이 두 분이 이 택시 안에만 있는 게 싫어. 이 화창한 분이 나를 이들의 비모와 이 햇살과 더불어서 정말 우리가 고품격 제가 브런치를 대접하고 있어서 올해서 카페 찬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야, 생선 처음입니다. 아, 정말요? 네, 네. 우리 카페 찾는 동안 그는 애가 정말 오십니다. 박한별, 나, 윤은혜의 흥분한 것까지 알고 있다. 그냥 은혜가 그냥 보기에는 되게 털털하고 좀 쿨하고 남성적인 성향이 많아 보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자기가 그 툭 내뱉은 말 때문에 몇 날 며칠을 꿈을 꾸고 몇 날 며칠을 힘들어하면서 생각하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은혜가 이제 또 그걸 이끌어가는 주인공이다 보니까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두 달 정도가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도 그게 나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 저만 잘하면 되잖아요, 솔직히. 너한테 뻔할 거지. 그렇지. 누가 또 훈계야 이러고 있는데 솔직히 훈계라기보다 어떤 부탁했던 말 같은 거였는데 이 말에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오해하거나 마음 상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마음이 오히려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쿨하고 털털하고 남성적인 성향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 네, 많이 생각하고 네, 많이 생각하고 네, 많이 생각하고 그러면 윤은혜 씨가 봤을 때 나 박한별 이런 것까지 알고 있다. 저는 두 달 동안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처음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영화 찍으면서 진짜 말을 많이 안 했어요. 왜냐하면 영화들 또래들끼리 찍고 이러니까 맞아, 맞아. 윤은혜 씨가 참 오자마자 너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랬으면 얼마나 상처를 나 싫으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해? 아, 나 정말 아, 나 정말 아들어와 아무것도 한글씨 계속 얘기해 주세요. 네. 우리 둘이서만 예를 들어 장난식으로 야, 너무 좀 이렇게 좀 해 이렇게 친해져서 하는 건데 괜히 다른 스태플들이 더 예민한 거예요. 제가 저렇게 얘를 싫어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냥 말을 안 하는 게 일단 영화 끝날 때까지는 좋겠다 싶어서 말을 그냥 많이 안 했어요. 일부러 아꼈구나. 정말 끝나자마자 이렇게 말을 아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할게요. 나 진짜 박한대요. 이놈의 이런 것까지 한다. 별이는요. 머리끼리 두꺼워요. 아, 그래요? 잘했어? 잘했어. 이런 거 안 하신 거죠? 그럼. 이놈이야 머릿속이 너무 없어서요. 그려. 나와 채화장 언니야. 허잼 언니 글이거든. 나는 두껍고. 정말 반대예요. 저는 손이 없어보려고 막 이렇게 누르고 있구나. 이렇게 하지마. 저쪽에서 띄우고 있어요. 원래는 띄우고 있고. 띄우고. 띄우고 있고. 박현병 이거 하고. 맞아요. 우리 한번 합시다. 박현병 딸 유르네. 시작. 두껍고. 말춤 같아. 빨리 빨리 죽여봐봐. 빨리. 내가 한 손이야. 하나 더 간다. 좋은 말 한 거 답할 거야. 자, 카페에서 얘기를 더 합시다. 그래, 영화 얘기는 카페에서. 넣을 것으로 이동하는 사람입니다. 알게, 띄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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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우고. 아멘